안녕하세요 하이탑 AVE입니다. 논현역 5번 출구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한 하이탑 AVE는 다양한 하이파이 오디오 시스템과 홈시어터, 빔 프로젝터를 청원 및 시청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. 하이탑 AVE에 처음 들어오시면 홀이 보입니다. 이 공간에서는 클립시 제품과 야마하의 플래그십 세트, 그리고 맥힌토시의 인티앰프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통로로 들어오시면 왼쪽으로 제1청음실이 보입니다. 이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피커 브랜드로는 B&W, JBL, 마르텐, 클립시, 탄노이 등이 있습니다. 하이엔드 제품들로 명기들을 모아놓은 청음실이죠. 앰프로는 맥힌토시 제품과 노텔사의 미치 프리앰프 파워앰프 세트, 그리고 마란치의 고급 AV리시버가 있습니다. 이것을 통해 돌비 애트모스 및 서라운드 시스템을 시현해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. 이곳은 제2청음실입니다. 와피데일, 엘락, 파인오디오, 캐프 브랜드를 만나보실 수 있으며, 입문용부터 중급기까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 앰프로는 마란치의 제품이 있습니다. 입문기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이파이 시스템이기 때문에, 이곳 또한 움질로 청음이 가능한 공간입니다. 이곳은 제3청음실인데요. 야마하 스피커 제품들과 옥토마, 소니의 빔 프로젝터들, 그리고 SBS 같은 브랜드의 서브 우퍼를 청음 및 시현해 보실 수 있는 공간으로, 고화질의 동영상 및 서라운드 감상이 가능한 곳입니다. 하이탑 AV에서는 오디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MD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. 넓은 주차장이 있어 방문 시 1시간 무료 주차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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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